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있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3년 연속 왓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왓튼스쿨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왓튼스쿨은 미국의 경영대학원, MBA라고 하죠. 경영대학원인데, 왓튼스쿨의 위상이 어느정도냐면 하버드대를 뺨칠 정도, 거의 어깨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 약간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왓튼스쿨은 실제로 굉장히 탑스쿨입니다. 하버드, MBA와는 견주어도 전혀 아쉬울게 없는 그 정도의 미국 최고의 MBA 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왓튼스쿨에 있는 수많은 강의 중에서도 무려 13년 연속 최고 인기를 누렸던 그 강의가 책으로 나온 겁니다.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제목에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상대방과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과의 타협, 협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타인과의 협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8포인트입니다. 가격은 1만 5천원이고요. 출간일은 2011년 11월 30일에 나온 책입니다. 꽤 오래됐죠? 쪽수는 400쪽이고요. 지금 이 책을 검색을 해보시면 책의 표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개정이 되면서 약간 좀 판형이 바뀌면서 표지가 좀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읽은 책은 옛날 책이라서 이 표지를 일부러 갖고 온 거고 새롭게 보시는, 사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와는 다른 표지로 된 책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특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녀가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열두 가지 협상 전략 중에서 이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이 절반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5쪽이고요. 그녀가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이유 게다가 그녀는 내 협상론 수업에서 배운 여섯 가지 방법을 두루두루 잘 활용했다. 그 여섯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감정에 휘둘리면 협상을 망칠 뿐이다. 2. 주어진 시간이 단 5초밖에 없다 해도 반드시 준비를 하고 말하라. 협상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3. 협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사결정자를 찾아라. 위 이야기에서 의사결정자는 기상이었다.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항공사 직원과 이야기해봤자 4.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위 이야기에서 환승이 늦었다거나 항공사에서 미리 연락하기로 했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목표는 오직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것 한 가지 뿐이다. 5. 인간적으로 소통하라. 사람과의 관계는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다. 6. 상대가 가진 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러면 이따금씩 상대가 당신을 도와주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 부분이 책에서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사례, 에피소드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녀는 이 책을 쓰시는 다이아몬드 교수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고 이 학생이 이제 파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파리. 파리를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야겠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좀 늦었나 그래요. 시간이. 낮이 비행기를 이륙하기는 전이었지만 규정상 규정상 이제 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이 학생이 그녀가 그 항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결국 비행기를 타고 이제 파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 학생이 주고받았던 대화나 그 당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책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로 나오고 어떻게 그녀가 협의를 잘해서 협상을 잘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지 그 여섯 가지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수업시간에 보면 여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정심을 유지 이게 제일 이제 처음에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학생이 그녀가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제 막 아 비행기 늦었다. 어떡하지? 막 조급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큰일났어.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막 조급해서 막 언성을 높이거나 급하게 하지 않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어 상대방을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진짜 없었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다 이제 떠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겠다고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라도 하고서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 의사결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늦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항공사 그 이제 스튜어디스나 뭐 이런 사람한테 스튜어디스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비행기를 잘 안 타봐가지고 그 안내하시는 이제 스튜어디스분들 있잖아요. 그 공항에 계신 분들 그분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막 떠나야 된다. 나 무슨 무슨 사정으로 가야 된다. 막 얘기해도 그분들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접객을 할 뿐이죠. 그냥 그분들은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규정사 안됩니다. 라는 말밖에 들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녀는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해한 겁니다. 의사결정자 이 비행기를 진행되던 걸 멈추고 날 태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항공사 직원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자 이 비행기에 날 태워줄 수 있는 의사결정자인 기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옳은지 따지지 않고 목표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뭐 환승이 늦었다거나 항공사에서 미리 연락을 뭐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간을 뭐 보낸다거나 혹은 잘잘못을 따짐으로써 네가 잘못했으면 나를 태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로지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는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게 목표인데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 된다. 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나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쉬라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섯 번째 인간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뭔가 이성적으로 내가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규정상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냉철하게 막 차갑게 기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니고 뭔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 내가 왜 파리에 가야 되는지 파리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인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가진 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기장이 가진 힘 무슨 힘이죠? 비행기를 약간 좀 이륙을 지연시키고 나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해주고 당신의 힘을 날 때 좀 빌려달라 이렇게 뭐 딜을 한 거죠. 이 여섯 가지 때문에 결국 파리에행에 몸을 싣고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나오지만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 당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라면 정말 이 여섯 가지가 어떻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막 나와는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갔고 이런 것까지는 아주 잘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협상을 할 때는 이런 중앙 요소들이 있구나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이 여섯 가지 요소를 잊어서는 안되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열두 가지 협상 전략 1에서 6 총 열두 가지 협상 전략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절반을 다룰 거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일곱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이 책에서 다룰 열두 가지 전략을 소개하겠다. 이 전략들은 그동안의 협상법과 상당히 다르다. 이 전략들은 전체적으로 협상에 대한 전혀 다른 사고 방식을 심어줄 것이다. 그 차이는 평지만을 보는 아마추어와 골짜기와 봉우리까지 보는 프로의 차이만큼 크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게임은 완전히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1. 목표에 집중하라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표 달성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차적인 것들에 신경 쓰느라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곤 한다. 협상을 할 때 인간관계만을 생각하거나 공통의 관심사에 빠져들거나 윈윈하는 방법 혹은 협상 도구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절대 안된다. 협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몸짓 하나까지도 오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2.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상대가 생각하는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다시 말해 그들의 생각 감성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는지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느끼는지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협상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도록 만드는 것이다. 3. 감정에 신경 써라 세상이 언제나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협상일수록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면 상대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보살펴라. 그런 후 상대가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감정적 지불이라고 한다. 4. 모든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 모든 협상에서 만능으로 통하는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사람과 같은 내용으로 협상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날의 날씨와 컨디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자.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을 새롭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 통하는 일반적인 이론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별다는 의미가 없다. 일본인과 협상하는 법 혹은 무슬림과 협상하는 법은 모두 틀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5. 점진적으로 접근하라. 사람들은 종종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에서 실패한다. 성급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위험요소를 키울 뿐이므로 협상을 할 때는 걸음걸이의 보폭을 줄여야 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상대방을 목표 지점으로 끌어들여라. 즉 상대방을 친숙한 시점에서 시작해 정차 내 영역으로 유도하라는 뜻이다. 상대가 아직 나를 덜 신뢰한다면 더욱 속도를 줄여야 한다. 협상의 매 단계마다 상대방과의 간격을 확인하라.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좁혀나가야 한다. 6.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쌍방의 가치기준을 확인하여 한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 가령 공유위에 일하는 대신 전체 휴가 일수를 늘리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공부를 더 하거나 물건의 가격을 깎는 대신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환 대상은 단순한 이해관계나 필요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전략은 협상에서 목표 파일을 크게 늘리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12가지 협상 전략 중 첫번째에서 여섯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건데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 총 12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앞에 부분에서 사전에 이 1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첫번째부터 여섯번째까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계속 하다보고 협상하다 보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까요? 협상이랑 FTA 같은 것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녀와 대화를 할까요?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자녀한테 원하는 걸 공부를 시키는 거고 아이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되죠. 이 대화가 곧 협상이죠. 하게 되는데 막 대화를 하다보면 대화 산으로 가요. 내가 어쨌든 간에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아이에게 10분이라도 공부를 시키는 건 게 그가 원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다보면 엉뚱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한테 줄 거 주고서 10분이라도 공부 시키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자녀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더니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1시간 공부할 테니까 나 게임은 2시간 하게 해줘.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마가 이걸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어떻게 공부를 1시간 하는데 게임을 2시간 할 생각을 하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어떻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때렸을 거 아니에요. 게임 2시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엄마는 게임을 2시간 하겠다는 그 생각과 아이가 게임을 하루에 2시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돼. 너가 그렇게 해서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끝나죠? 아이도 막 화가 나고 이제 뭔가 좀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좀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협상이 결렬이 돼요. 협상이 결렬이 되면 대체 뭐가 남는 거죠? 남는 게 없죠. 왜? 아이는 이제 기분이 상해서 어차피 공부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엄마가 내가 아이를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시키겠다고 이제 이 목표를 잊지 않았다면 이 목표를 잊지 않았다면 게임 두 시간 주고 공부 한 시간 시켰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공부 한 시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협상이 결렬되고 너 게임 두 시간 안 돼. 너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끝내버림으로써 아이는 게임 두 시간 안 하지만 공부도 한 시간 안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대화를 했을 때 처음 목표 했던 거는 하루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이 아이에게 10분 이라도 1시간 이라도 공부를 시키는 게 목표 였는데 이 아이가 공부 한 시간 하라고 했더니 게임 두 시간 한다고 하네. 너무 이게 빡 온 거죠. 그래서 안 돼. 너 이런 썩은 마인드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시작 하니까 게임 두 시간 넌 절대 안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이 되는 거죠. 아이는 다시 원래대로 하루에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엄마의 목표도 달성이 안 됐지만 아이의 목표 달성이 안 되는 서로 원하는 걸 얻지 못 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 하라는 거죠. 너 게임 두 시간 하면 공부 한 시간 할 거야? 그럼 해봐. 공부 한 시간 일단 하는 거잖아요. 한 시간 일단 하는 거야. 안 하다가 한 시간 하면 이득 아니에요? 이래서 목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상대방이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딜을 하기가 쉬운 거죠. 제가 아이의 사례를 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아이가 머릿속에 이 아이는 게임밖에 없구나. 공부를 한 시간 하라고 했더니 게임을 두 시간 하겠다고 하네. 이 아이는 게임 두 시간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한 시간 시키면 이득 이안는데 이 아이가 두 시간 원하는 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 거죠. 게임을 한 시간 하면 공부를 한 시간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공부를 한 시간 하고 게임을 두 시간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양보해서 공부 한 시간 반 하고 게임 두 시간 해 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덥석 무는 거죠. 나는 한 시간만 해도 사실은 공부를 한 시간만 해도 되게 만족 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두 시간만 게임 두 시간 원 한 거 알고 딜 한 거죠. 그러면 한 시간 반 공부 하면 엄마가 공부 두 시간 시켜줄게. 이렇게 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30분 더 얻어냈 으니까 엄청난 이득 이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감정에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아까도 제가 틀어진 경우를 말씀드렸 잖아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공부 한창 해야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게임 두 시간 할 생각 하고 있고 공부는 한 시간 하고 게임 두 시간 할 생각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지금 일대일로 공부 두 시간 하고 게임 두 시간 할 게고 다니고 공부 한 시간 하고 게임 두 시간 하겠다. 이러니까 엄마가 화가 확 난단 말이야. 짜증이 확 나죠.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치약의 결과를 가는 거죠. 왜? 감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멘탈을 잡고 이성을 부여잡고 나는 이 아이에게 한 시간이라도 일단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걸 잊지 않았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항으로써 아이는 다시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모든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시간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이가 자꾸 아이랑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가 막 한바탕 싸웠어요. 싸운 상태에서 뭐 너 엄마한테 완전 마음이 돌아섰고 막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너 게임 3시간만 해. 게임 3시간만 하면 엄마가 아니 너 공부 1시간 하면은 게임 3시간씩 해줄게. 이런 얘기해봐야 이미 끝났어요.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아이가 공부 되게 뭐랄까 좀 기분이 좀 좋고 게임에 대한 되게 친구와 게임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되게 간절하면은 오히려 1대1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너 공부 2시간 하고 게임 2시간 해.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황 뭐 컨디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점진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 공부 1시간 한다고 해서 엄마 성에 차요? 안 차잖아요. 엄마만 뭐죠? 공부 하루에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야 너 여섯 시간 공부해 미뤄면은 아이가 아예 딜을 안 한다는 거죠. 아예 협상할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 1시간만 해. 그럼 뭐는 게임도 1시간씩 해줄게. 혹은 게임 2시간씩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한 시간 얻어낸 다음에 한 뭐 그렇게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상황이 변하잖아요. 이러면은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공부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는데 어 뭐 게임을 더 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게임 3시간씩 하고 공부도 2시간 반씩 해. 이렇게 하면 조금은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해야지 욕심해 너 공부 다섯 시간 해 하루에 이러면은 이미 질려버려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협상할 때는 항상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라. 가치가 다른 대상 어 가치가 다른 다른 거는 뭐 이 상황이죠. 아까 계속 제가 만든 예를 들려드리면은 어 뭐 엄마가 원하는 거는 공부를 시키는 거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이 갔다 하면은 일단은 음 협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둘 다 공부를 원하면 협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만약에 대립이 됐다면은 뭐 엄마는 공부를 하길 원하는데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 걸 원한다. 그냥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걸 원한다. 게임 안 해도 된다. 공부도 안 하고 싶다. 이걸 원하면은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어 상대방의 가치는 게임을 하는 거구나. 나는 공부를 시키는 거네. 이렇게 이제 서로 그 다른 가치를 인식하고 딜을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협상할 때 좀 어려운 거 왜냐면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는 중요한 거고 게임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보다 아 마음만큼이나 아이도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이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더 크다면은 협상이 더 유리한 거예요. 엄마 나는 게임 3시간 하면 소원은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럼 공부를 3시간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약간 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그런 원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이 협상을 굉장히 윈윈할 수 있도록 엄마도 승리하고 아이도 이기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다른 대상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입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입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